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이들끼리 하는 장난질도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준석 당대표의 사표권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선대위직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서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했어야 어떻게 되겠나? 저도 남자이고 저도 남자 아이들을 키웠지만 저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했어야 자기 가정이나 어디 하나 제대로 꾸릴 수 있겠나? 누가 저런 젊은 친구를 떡하니 당대표로 만들어 주었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차피 노력하나 노력하지 않나 간에 대선 성분은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울이진 운동장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최대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준석의 선대위직책에 대한 사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 머리를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저렇게 깽판을 치면 어떻게 하는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잡음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조용히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튼 저 친구를 누가 당대표로 꼽았을까?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를 꼽은, 그를 뽑은, 그를 뽑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적진 앞에서 야당은 완벽하게 게임다운 게임도 해보지 못하고 분열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준석은 밝힙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사퇴 문제를 사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는 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김 위원장은 만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와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변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직을 사퇴하는 것을 상의하는 문제는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개인적인 거취 포명에 대해서 후보와 상의하지 않아도 저는 주체적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 같은 소리를 말도 대지 않는 일하기를 그저께 찌꺼린 겁니다. 당대표가 선대위직을 모두 다 사퇴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당이 선택한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젊은 싸가지가 없는 친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무시미를 누가 키웠습니까? 저도 남자아이들을 키웠지만 이런 종류에 어떻게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그런 인간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미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의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그것은 후보가 오롯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을 후보가 갖는 것이고 후보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간에 당대표가 선대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후보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무튼 정말 젊은 친구라서 그냥 좀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 아래에 있는 친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사태의 점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을 보면 도대체 이런 사안을 갖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불숙사표를 던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장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선대위 관련 입장문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확신이 들었습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낸 사람을 목을 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그의 입장문이 계속됩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는 그래도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쏟아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간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란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냥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당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대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이준석의 입장문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홍보미디어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을 선계에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협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끝 이것이 바로 이준석이 선대위 관련 모든 직책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입장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퇴를 기정사실하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엎지러진 무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득이나 아주 아주 힘든 선거판에서 선거일까지 이준석의 행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어차피 이기기가 힘든 게임입니다. 하기야 어차피 이기기가 힘든 게임입니다. 이런 정세 판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속내는 그렇습니다. 일부 분들은 너무 패배적이라고 나무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를 동원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선할 의지도 없고 교정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되돌릴 그는 각오도 없는 야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무슨 무슨 선거가 없다고 온 사방에 외치고 다니던 철딱순이 없는 젊은 친구가 아예 작심을 하고 선거를 망칠 계획을 한 모양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몰라도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덕목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가정을 이루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삶의 전체를 관통했던 단어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 자리에 앉은 자가 대선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은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는 이건 완전히 바닥도 아니고 바닥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입과 그 다음 폐북질을 해가면서 윤 후보가 캠프를 흔들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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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